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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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골고루 꼬리꼬리 초콜릿 바삭바삭 달달한 맛 아삭 매콤하고 달달한 맛 윤닭은 그럼 조합을 먹어야겠어요 윤닭과 연어장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징어 계란 머리는 고추와 함께 먹어볼게요 고추는 고추 겉은 고추냉이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오징어 팽이버섯 오징어 바삭바삭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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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종류의 맛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치즈가 잘 어울립니다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좋은데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새콤달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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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